경관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빈집은 대표적인 농산촌 문제 중 하나입니다. 강원 자치대도 6천 개 넘는 빈집이 있을 만큼 문제는 심각한데요. 영월군이 골칫덩이 빈집을 농촌 유학생 숙소로 활용하기로 해 눈길을 끕니다.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가스레인지부터 수납장까지 모두 새 것입니다. 언뜻 보면 신축 건물 내부 같지만 오래된 빈집을 수산한 겁니다. 농촌 유학생과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어나자 주거지 문제를 고민하던 영월군이 빈집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올 초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9곳 중 개선 효과가 큰 3곳을 우선 선정해 수리를 진행했습니다. 영월로 농촌 유학을 떠나오는 가족들은 도시에서 쉽사리 볼 수 없는 마당 있는 집에서 유학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물론 주택 내부도 도시의 아파트 기준처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. 영월군이 수리비로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빈집 소유자는 6년간 영월군에게 무상으로 임대합니다. 빈집 해결과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입니다. 영월군은 빈집 활용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. 영월군은 다음 달부터 농촌 유학 가족과 귀농귀촌인에게 수리한 빈집 임대를 위한 임대료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. G1뉴스 정창영입니다.